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키즈 문익입니다 아랏! 아랏! 아랏디... 아랏티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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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간 말고... 으악! 이겼어! 못하겠어요! 어김도 고고뽕도 짠! 저희들의 놀줄 아는 모습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타임 한번 할까요? 하나 둘 셋! fils Iz! 넘반나.. 아랏! 이게 뭐야? 특징은 인간문어입니다. 인간문어? 조금 유연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인간문어를 들고 와봤습니다. 우린이 생각하기에 안 유연합니다. 제가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저 지켜야 합니다. 생각보다 자신 있거든요? 몇 센치 나왔어요? 잠시만요! 안 돼요! 어라? 3, 2, 1, 렛츠고! 어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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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. 안 돼요. 다시 해야 돼요. 여러분 큰일 났어요. 제가 1등인가요? 이거 좀 잡아줄 수 있나요? 안 돼요. 저는 클로비를 지켜야 해요. 잡아드리겠습니다. 3, 2, 1, 3, 2, 1. 아 이거. 근데 너무 비슷해요. 황금 손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 잠시만요. 부셨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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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a fire. 그냥 건들지 마세요. 문의가 파괴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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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는 아니죠? 저희 식혜 5장이 올 예정이에요. 그 식혜 5장 중에 일반 식혜는 단 하나. 하나요? 네. 하나로군요. 좋아요. 어 제 거 바꾸시면 어떡합니까? 저 이거 음식 초대식을 맡았어요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어 너무 맛있다. 괜찮아 식혜야. 저도 식혜해요. 응? 나도 식혜인데? 아 진짜 달아. 진짜 맛있다. 응. 저 일반 식혜요. 먹어볼 사람. 진짜 식혜야? 응. 룰라코스터. 룰라코스터. 롰라코스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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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러코스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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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완전 잘해! 내내가 못해! 유 왓! 그 누구나 한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있네 모두 사랑하네 나도 사랑하네 나도 사랑하네 롤러코스터!